됐어요? 과연. 됐어, 버거. 우와. 너무 행복해. 정말 고생했다, 야. 이 한 잔이 얼마나 맛있겠니. 그렇지? 좋아, 전통주. 아... 아... 너무 맛있지. 오늘의 고생이 다 사라지고. 굴무침? 굴무침을 배추를 싸서. 와... 저거지. 어머, 세상에. 맛있겠다. 잘 오셔. 과정은 난감했으나 너무 맛있었지 뭐예요. 그래도 모양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 거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. 잘 됐는데? 이거 궁금해요, 이거. 맛은 있을 거야, 그렇지, 형? 멍란이 가득 들어가서. 빨리 배추전 하나 먹으면 되겠어. 배추전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 맞겠는데? 괜찮은데, 생각보다? 튀김 같아서 그렇지? 너무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오늘 이거 보고 전해 드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딱 적절한 표현이 있죠. Not bad. 비주얼은 정말 이상한데 저는 제 입맛에는 제가 딱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맛이었어요. 드디어 조격기 나오네. 뭐야, 조격? 가보자. 뜨끈할 것 같아요. 내가... 너무 이거 해 보고 싶어서 내가. 다리 부은 거 봐. 보자. 본 온도가 어떤가. 오! 너무 좋다, 진짜. 좋았어, 좋아. 좋았어. 괜찮은데, 이거? 진짜 좋겠다, 그런데. 추미가 싹. 그리고 이렇게 뚜껑까지 만들어서 온도가 금방 안 떨어진 것 같아. 계속 고하네, 지금. 저게 한 20분까지? 뜨끈해요. 딱 좋은 시간. 아니, 이게 온천이지. 이게 야외 온천 아니겠어? 보자. 좋다. 꽃 진짜 맛있겠다. 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. 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.